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실전베팅 증건발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님들 보내셨습니까 금주 경마가 끝나면요 이제 휴장에 들어가죠 구정 휴장에 들어가는데 휴장 전 경마 항상 많이 터지고 대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일부러 매경주 그냥 터지는 걸로만 잡고 그래도 안되겠습니다 경마라는게 절대로 풀어가야지 그게 정석이죠 아무튼 오늘 각설하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조철과 함께 해주셨는데 문자 회원님들 음성 회원님들 그 다음에 이 진검다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조철스타일 회원님들 모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적중 유무에 떠나서 적중 결과에 떠나서 조철이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한 결과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월 28일 1월 마지막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계좌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2만원 이틀 4만원 3일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 잊지 말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가능하면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이거 경마 예상 방송 끝나면 이거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입금하시고 문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입금해 놓으시고 내일 일찍 출발하시는 것도 괜찮죠 부탁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제주 경마 이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승부처를 공지를 안 했네요 오늘 승부처가 제주는 2456 제주는 2456 부산은 2467 부산은 2467 이렇게 들어가고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부산은 2경주 2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만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원 이하 자 육군 변맛을 마필들로 출발을 합니다 아 여기 메인 승부를 제가 안 고쳐놨네요 잠시만요 메인 승부를 제가 안 고쳐놨습니다 제주가 메인 4경주 6경주 이게 맨날 꼭 뭘 하나씩 잊어먹어요 죄송합니다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2경주와 7경주입니다 이 앞에 빨간색 줄에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 2경주 7경주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6등급 800m 제가 변마 편성이라고 했죠 직전 경주에 잘라드렸던 4번마 와일드송을 놓고 들어갑니다 이성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이게 인기 1위로 갈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꺾고 갔죠 4번마 와일드송 역시나 인기 2위로 팔리고 대끼리로 팔리고 부러졌죠 제주 돌콩을 못 보는 바람에 적중에 픽사리가 났는데 아무튼 직전 경주는 대끼리 꺾고 갔던 4번마 와일드송입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자 이 4번마 와일드송이 이번 경주에도 그렇게 센 느낌을 주는 마필은 아닙니다 뭔가 한타 부족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허접대기들을 만나가지고 4번마 와일드송이 요번 경주 한자리 차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럼 4번 와일드송을 놓고 한방 때려먹을 마필 찍어먹기 들어갈 마필 먼저 전개가 유리해진 나유나기세 1번마 힐링 제주가 있겠고요 직전에 다 와서 덜미 잡혔죠 인기 8위로 팔렸었는데 선전을 했고 자 또 한 마리 2번마 장전여신의 추입 전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6번마 색달미소 직전에는 이 핫바지 박기영이가 타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강수하니가 타고 1kg 부담 감량이면 6번마 색달미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7번마 자태라는 마필이 원단 능력상으로는 여기서 대가리입니다 원단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인데 이 마필이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이제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요 이 7번마 자태 이게 작년 여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우전지 파행으로 이제 공백이 좀 있었다가 제가 이거 재검받은 거 후미 탐색이라고 해놨죠 후미 탐색 자 이 원단 능력으로는 7번마 자태가 더 센 놈인데 이거 대가리 놓고 가기에는 좀 찝찝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노려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8번마 특공부대까지 외곽 선입으로 붙어올 특공부대까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우리의 한방마권이 숨어있고 한방마권이 숨어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도 분명히 숨어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막 한두 마리를 꺾어내면 먹을 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4번마 와일드송을 대가리로 놓고 완짱으로 한방 찍어먹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캣 레이팅 40점까지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로 놓고 갈 만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창안감방 가야 되겠는데요 외곽에 10번마 오라태풍이죠 10번마 오라태풍 고영덕 마방에 한영민 인기가 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놈은 믿고 들어가는 대가리다 믿고 들어가는 대가리다 직전 경주가 마주 협회장배 대상 경주 인기 4위 팔리고 4등 했으니까 팔린대로 들어왔죠 오라드림 웅진황후 유명세 오라태풍 자 이번 경주는 상대가 좀 약해졌고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10번마 오라태풍은 대가리인데 4경주의 10번마 오라태풍은 대가리인데 뭐 그 전 편성에서는 800미터에서 열렬하게 2차 그 다음 경주도 또 2차 데뷔 3전차에 이제 마주 협회장배에 나갔다가 4위를 차질했습니다 마필이 분명히 근성이 보강되고 걸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10번마 오라태풍 자 이 마필은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 자 후차권에 어떤 놈이 찍어먹기 한방이냐 후차권에 일단 1번마 빅채기사입니다 마이너스 3키로 감량의 박성광기소 마이너스 3키로 감량의 박성광기소 1번 게이트로 들어가 있고 부담 중량이 유리해졌고 무엇보다 기수가 또 맘에 들죠 1번마 빅채기사가 있고 2번마 성읍장군입니다 직전에 김대현이가 가능성을 보고 강수한 기수로 바꿔놨는데 안쪽 데이트로 들어가 있는 2번마 성읍장군 4번마 달의 창가 이마필이 4군에서 레이팅 60점까지 뛰었던 4군에서 3차 기록했죠 직전 경구 그런데 이번 경주 밑으로 내려왔어요 5등급으로 강군을 하는 바람에 플러스 6키로에 안더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전사 이마필도 우리가 충분히 앞선 능력도 있고 달의 전사 직전 경주는 선행이 밀리면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졸전을 펼쳤죠 그 전 경주에는 김원건 기수가 선행 가을고 항구라 했었고요 그 직전에가 이게 쏴먹었던 경주입니다 이게 강수한이 태워놓고 계속 바닥으로 기다가 11월 13일 날 경주에서 한번 쏴먹었어요 그 다음에 선행받고 입상 직전 경주에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김기롱인에서 이번에는 장우성이를 딱 태워놨다 이번 경주 노려봐야 될 말이고 불담중량 2점이 있는 문현진이가 기승을 한 비천도에 5키로 감량이 있죠 이마필도 5키로 감량이면 무시할 수 없는 W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7번마 달해전사도 선행만 어떻게 나서주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달해전사 12월달 11월달 전부 앞선 전기하면서 2연속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7번마 달해전사 선행감은 가능한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9번마 광개토대왕입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게 최저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광개토대왕 하지만 다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게 팔리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최저배당이라도 먹을 콩이 좀 있을 겁니다 광개토대왕도 선행의 마필이다 결론은 결론은 4번 달해창가 7번 달해전사 9번 광개토대왕 이 선행마 세 선행마의 싸움이냐 아니면 안쪽에 1번마 빛의기사 2번마 성읍장군 두 마리 선추인 마필들의 싸움이냐 이 싸움으로 가는데요 이 위에 제가 메인승부 20장짜리 한 방 10번마 오라태풍 놓고 야물딱지게 한 방 장안가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제주 사경주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승부로 들어가니만큼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사경주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구정선물 조철이 사경주에서 시원하게 한번 다닐테니까 사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사경주 끝나고 오경주가 연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4등급 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펼쳐지는 제주마 4등급 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오랜만에 부산 표체되었습니다 자 제주 4경주 5경주 5경주 제주마 5경주 이렇게 헷갈리나 자 제주마 5경주 입니다 자 요 위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써있죠 요 위에 두놈 땡땡 역상승 까지 단통입니다 역상승 두놈 땡땡 종칠 때 까지인데 이게 아마 인기 1위가 10번마 유명세가 갈 겁니다 10번마 유명세 10번마 유명세가 4전 동안 3승 3착 한 번 이에요 그죠 6전 5승 3착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3착 한 거 말고는 다 대가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부담 중량이 이제 58까지 또 살그머니 올라가는데요 자 요 10번마 유명세 이놈을 이기러 갈놈 이 10번마 유명세를 이기러 갈놈 뭐 밑줄 쫙 거뜬 마필이죠 선행도 가고 마주협회 장부에서는 선입으로 가다가 3차 직전 경제는 제가 여기다가 써놨듯이 이길 만큼만 딱 이겼습니다 연투를 기대를 하는 마필인데 자 요 10번마 유명세를 한 번 이겨보겠다 자 1번마 솔저부터 9번마 강한 보스까지 9번마 강한 보스까지 9마리 중에 요 10번마 유명세를 한 번 이겨보겠다 하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상승식으로 뒤집어가지고요 복승식이 들어오면 번전이고 역상으로 들어오면 삼쌍마컴 붙여가면 한구로 하는 거죠 제가 노리는 삼복삼쌍도 딱 한 마리가 있는데 일단 현장 예상에서는 제가 당통으로 예상을 부르고 참고로 삼복삼쌍 무치놈을 여러분들께 ARS 듣는 분들은 ARS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문자 받는 분들은 문자로 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복삼쌍은 요 놈을 좀 사시는 게 좋겠다 문자도 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오경주는요 이놈저놈 많이 팔려라 이놈저놈 많이 팔려라 삼박사일을 뛰어도 두 놈 땡땡 굳었다 두 놈 땡땡 굳었다 어떤 놈하고 어떻게 들어오는 거 하고 상관없이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이 볼 때 무조건 단통이다 자 유명세만 삑살이 나지 않으면 그냥 단통으로 종칠 때까지 한 방 끝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배당에 관계없이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 배당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제가 이걸 메인승부로 깔라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주경마 단통 짭짤합니다 역상승식 단통이면 더 한 방 노릴만 하기 때문에 자 우경주 두 놈 땡땡 시원하게 한 방 날리겠습니다 현장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제주경마 육경주가 메인승부입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와 육경주 메인승부인데요 제주마 제주 육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이구요 핸디캡 레이팅 70까지 2세 이상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입니다 요번 경주도 오늘 제주경마가 달라박스 하나에 찍어먹기 3개인가요 자 제주마 육경주 한라마 2등급 한라마 2등급 제주 육경주 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벤산대 완장 한방 야물게 찍어먹자 하고 제가 레이스포인트에 써놨는데요 자 1번마 산무자랑 입니다 1번마 산무자랑 박성광 기수가 믿을만한 기수가 또 탔고 뭐 부담증량이 직전대비 2kg가 좀 늘어갖고 58인데 뭐 이 정도는 거뜬히 소화할 그럴 마필입니다 이미 58kg 뭐 적응을 했던 그런 마필이구요 빨리 이기고 개가리 두 번 까야 되나요 두 번 이기고 이거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1번마 산무자랑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센놈이라고 보이긴 않지만 꾸준하게 뛰어왔어요 꾸준하게 뛰어왔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상당히 코스 2점이 생겼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놈이 3착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뭐 잘됐죠 직전에 입상을 했으면 부담중량 더 올라갔겠죠 이게 직선에서 좀 막혔습니다 이게 직선에서 좀 막히면서 아쉽게 3착이었는데 끝걸음 뭐 죽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고 그 전경주 다 뭐 여유있는 그런 경주 전개를 펼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거 1번마 산무자랑 이태용 마방 박성광기술 대가리 놓고 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자 1번마 산무자랑은 대가리인데 자 나노즈마필들이 또 여러 누가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불안한 인기마필을 꺾어낼 수 있는 마필이 몇두나 되냐 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데 자 이미 조철이 볼 때는 두세 마리는 날라갔다 두세 마리는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어떤 놈인가 이미 두세 마리는 날라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2번마 완벽한 입니다 부담중량이 지금 63.5 직전경주에는 왼쪽 뒷다리 저름으로 왼쪽 뒷다리 저름으로 이게 출전 제외가 됐었는데 1,400 경주거리 나윤아 기수가 타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60km 62km 달고도 나윤아 기수보다는 그래도 김용섭 기수가 좀 낫지 않겠느냐 2번마 완벽한 가능권이고요 이 4번마 천마제림은 직전경주 직직전경주에 우리가 메인승부 상한가로 한방 때려먹었죠 아주 코차로 멋지게 중배당 메인한방으로 때려먹었던 천마제림인데 이번 경주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고 5번마 소통 세상이 이것도 좋죠 직전에 취입타임이 좀 늦으면서 아쉽게 4차구로 올라왔었는데 끝걸음 분명히 있는 돌격개시가 또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갈고 선행나가서 버티기 시도를 할 6번마 돌격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전에 여유로운 대가리 쳤었던 7번마 보물만찬 이것도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57.5에서 62니까요 뭐 요정도까지 인기마들 좁히고 복병새로 볼 수 있는 마필들 8번마 천지보스나 10번마 웅진의 힘까지도 재봉경 어부지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제주 6경주인데요 자 요중에서 우리 또 조철이 이거저거 다 가져갈 수 없죠 1번마 산모자랑을 대가리로 놓고 산모자랑을 대가리로 놓고 자 한라마 2등급에 우리한테 상한가 한방 찍어질롬 완짱으로 멋지게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갈 겁니다 짭짤한 중배당까지 한마리 포함을 해가지고 자 메인승부 예치권 20장 상한가 시원하게 항구라 간다 제주 6경주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이렇게 4개의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부산경주는 2467 입니다 부산경마 2467 2467 국산육군 1200 별정에 이경주 부터 들어갑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부산 첫번째 승부 부산 이경주 입니다 국산육군의 1200 결정 에이요 부산경마는 오늘 이경주가 첫번째 메인승부 입니다 달라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릴건데요 8번만 운주불패 운주불패 이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운주불패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안해놨는데 요걸 잠깐만 제가 세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부산경마를 제가 세팅을 안해가지고 부산경마 부산 이경주 8번만 운주불패 인기 대가리 맞냐 유연명이가 기승을 했고요 외곽에서 선행 트라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아마 부산 이경주는 현장에서 8번만 운주불패 팔릴 겁니다 직전경주의 주말법에 셌죠 그 다음 승군전에서도 얘는 또 입상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선행마가 한 두 마리가 있습니다 껄비덕 꺼리는 게 1번만 가원의 빛이 선행이죠 1번만 가원의 빛 거기에 7번만 잔나무길 이거 직전경주 바람 이빨이 불었죠 제가 이거 꺾었고요 자 8번만 운주불패 1번 7번 8번 어차피 이거 선행을 가야 1번 7번 8번 이거 1번 가원의 빛도 1번 게이트 잡았는데 이거 뭐 선행출하이 안 하겠습니까 유광이에서 이성재로 바꿔놨고 자 이 7번만 잔나무길도 직전경주 외곽에서 선행 경합하다가 1000m 경주거리에서 다 와서 잡혔다 자 경주거리는 1200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8번만 운주불패는 조심하셔야 될게 이 흙만 맞으면 뒤로 쭉 밀리는 놈입니다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지 못하고 흙을 막고 밀리는 순간 이거는 우당탕하고 뒤로 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8번만 운주불패다 뭐 외곽에서 선행을 갈고 올라가면 대가리 가는거는 맞는데 외곽에서 선행 못 받고 버벅 되면 이거는 인기 1위팔 이것도 부러질 수도 있겠다 자 조철이 어제 수요 프레쉴라이브에서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도 공개를 했고 놀이는 안아짜리 달러박스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갈지 어떤 놈이 이번에 배당을 터뜨릴 놈들인지 조철이 부산 이경주는 어제 수요 프레쉴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부산 이경주는 프레쉴라이브 안 보신 분들 부산 이경주 해서를 잘 참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경주 현장예산 상한가 한방 날라갑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방 지지로 들어가는데 이번 경주 8번마 운주불패가 외곽에서 조금만 버벅된다 조금 버벅된다 바로 우리는 한구라 때리러 들어간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이 부산 사경주 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부산 사 국산 5군 1800 결정 B형으로 열리는 부산 사경주 이게 좀 아까운 게 제가 월요일 프레쉴라이브 대가리 추천했던 게 범위 내려온다 라는 마피를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추천을 드렸는데 보니까 출마 취소가 돼 있어요 좀 그래서 혼전으로 치닫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이 내려온다 하고 제가 한방에 붙여갖고 노리려고 하던 놈 당연히 이제 그놈이 대가리가 되겠죠 요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듯이 자 꼬불친 능력이 있는 한 놈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배당이 하나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요번 경주 어떤 놈이 이상하게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편성 입니다 자 1번마 매니글로리도 수상한 마필이죠 매니글로리 집경경주 편성이 셌습니다 올드천하 범이 내려온다 그죠 편성이 세가지고 뭐 외곽 돌고 얼레벌레 하다가 말았는데요 1번마 매니글로리 배당이구요 3번마 로켓고 입니다 직전에 선행 쏘고 다가서 잡혔죠 선행 쏘고 다가서 잡히는 바람에 우리한테 메인승구 한방 깨려줬죠 메인킬러의 민나잇킬러 아 민나잇 뭔가요 독승싱만 34.4배 자 우리한테 메인승구 한부라 덕분에 해줬던 로켓고가 버텼으면 우리 틀렸죠 로켓고를 민나잇 뭡니까 마필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때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한부라 했었구요 하버마 원더플레이디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다가 바닥으로 자빠졌는데 경주거리 1600에 나와서 승부의지 자체가 없었던 그런 마필이 4번마 원더플레이디구요 자 다음에 이쪽으로 보여드리는게 낫겠네 6번마 금화 굿포인트 1800에 적응을 하는 모습이죠 직직정 경제는 선행 갖다 덜미를 덜미를 잡혔고 직전에 외곽 2선 타고 가다가 무너졌는데 10월 15일 경주 보면은 1600까지는 외곽 전개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놈입니다 6번마 금화 9포인트도 있고 8번마 센텀토르가 구역구역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센텀토르 신윤섭 신윤섭 기수에 감량까지 더해진 8번 센텀토르의 선추입 거기에 9번마 루카스 선 바닥 추입마저 바닥 하지만 편성이 좀 약한 데서 맨날 뛰어왔던 마필이라고 편성이 쎄면 바닥에 있고 서강주 기수가 한 번 날라왔고 해선이가 요전에 한 번 날라왔고 김어수기수가 한 번 날라왔는데 이번에 김어수기수가 다시 올라갑니다 9번마 루카선 초반은 느리지만 바닥 추입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 요거 백판인데요 11번마 솔린 딕투스 요게 상대가 좀 그런대로 센 편성에서 이것도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최은경이가 탔으면 제가 조금 더 보려고 그랬는데 밀어난 경주거리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솔린 빅투스 직전에 범이 내려온다 뛰었던 그런 편성이었는데 이거는 백판일 거예요 참고로 W 솔린 빅투스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요번 두 번째 승부처 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요 안에 숨겨진 능력을 이번 경제는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안아짜리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면서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중배당 고배당 까지 노리면서요 부산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세 번째 부산 세 번째 육경주 입니다 혼합 4군에 1400 자 요번 경주 우리가 제주 경마에 두놈 땡땡 단통 경주 하나 있었죠 자 오늘 부산 경마에도 두놈 땡땡 요것도 역상승식으로 단통으로 한 방 종 칠 때까지 노려볼 에 그럴 경주로 제가 잡았습니다 에 이런건 뭐 예측권 5장 10장만 들어가서 쌍승시간 2,3장 역상승 복승시간 7,8장 딱 때려먹으면 개운하죠 그죠 자 요게 딱 고런 경주로 에 흘러갈 그런 경주인데 요거는 에 육경주는 길게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아마 팔범마 동투자보이가 올 대가리로 팔릴겁니다 팔범마 동투자대위 올 대가리로 팔릴건데 에 직전경주 뭐 뭐 마크원이 그렇게 센놈은 아니고 이 벌마의 스타가 뭐 기가 막히게 뛰더니 1400에서 무너졌어요 결론은 별로 센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선행력은 좋았었는데 자 이 동투자보이 무조건 뭐 조건 없이 대가리가 팔릴건데 자 요거 요번 경주는요 눈 딱 감고 역상승식까지 뒤집어가지고 응 역상승식까지 뒤집어가지고 어 마필의 잠대력이 조척이 부를 때는 분명히 요 놈이 더 세다 분명히 요 놈이 더 세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분명히 8번마 동투자보이가 인기 대가리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육경조 어 역상승식 뒤집어서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제가 볼 때는 당통밖에 없는데요 에 나중에 뭐 배당이 좀 좋아가지고 있으면 동투자가 부러지는거 대비해서 한두방 받쳐가면 그건 고배당이죠 그죠 하지만 지금 본예상 코너에서는 자 일단은 동투자보이와 두놈 쌍목 뒤집어서 단통으로 한방 승부 본다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조 현장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제 어 마지막 승부처 부산 메인 승부처 부산 메인 두번째 메인 부산 7경주 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부산 7경주 입니다 자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벤츠 한대 때리고 천만원 돈 찾아가는 그런 경주 마감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뭐 대가리가 하나 팔리죠 이거 3번마 미스 그잖아요 대상 경주 사이즈죠 일단은 루나 스테이크 뭐 코리안 오크스 나올 때마다 조철은 다 꺾었습니다 에 직전 경주에 일반 경주에 나와서도 4차기였어요 승리 메지킨 패션 블레이드 소라도 글쎄요 제 느낌에는 이게 그렇게 센 놈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물론 안쪽에서 선행을 갖다 쏘면 좀 더 뛸 것 같은데요 자 이 2번마 닥터자이언트라는 마필도 분명히 선행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편하게 못 간다 이 외곽에 11번마 라온스카이맨도 외곽에서 또 휘리릭 하고 감고 올라오는 라온스카이맨이 또 선행 마필이 있어요 거기에 유연명의 또 12번마 톱오브코리아 얘도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과연 3번마 미스인디라는 마필이 여기서 배당판의 인기도대로 이 3번마 미스인디가 대가리가 들어오겠는가 뭐 물론 직전 경주의 전개도 좀 꼬였고 14번 게이트에서요 자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좋죠 그것도 뭐 코리아노크시에 나가서 7차 루나스테이크 나가서 바닥 그 일반 경주에서 2차 으로 올라와서 대상 경주 두 번 나가서 깨지고 직전에 정신 차리고 일반 경주에 들어왔던 놈입니다 자 요거 미스인디를 이기러 갈 놈이 미스인디를 편하게 안 보내줄 놈이 11번마 라온 스카이맨 평골절 수술하고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뛰는 놈인데요 얘도 선행력이 빠른 놈이죠 11번마 라온 스카이맨 같은 게 흐리릭 갈고 넘어간다면 자 요거 3번마 미스인디 우승권을 담보하기가 힘들다 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요 3번마 미스인디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미스인디를 이기러 갈 수 있는 달러박스 한 놈 대가리를 놓고 뭐 일단은 완짱은 3번마 미스인디로 까야죠 쌍목식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완짱으로 일단은 이 3번마 미스인디에다가 한 방을 조져놓고 미스인디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한두 방 닫히면 상한가로 깔끔하게 상한가 대가리를 침다 이런 결론이 난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승부 7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8일 금요일 제주 부산 진곱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아무튼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 약속을 드리고 자 다시 한번 아침에 좀 바쁘지 않게 자 이 영상 끝남은 바로 조철의 핸드폰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고 입금을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전체승부처 공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제주 2467 아 제주 2456 부산은 2467 메인승부가 제주가 4경주와 6경주 부산은 2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1월 28일 금요경마 조철의 증권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자 2 continue 잠시 저희 mill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